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다이입니다. 이번에 로아온으로 4티어를 공개했고 그 4티어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하기 너무 힘들어서 답변을 좀 영상화 시켜봤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곧 있으면 리샤의 편지가 나와요. 지금 제가 오늘 언급하려는 이 내용은 로아온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자 3급 재련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지금 3급 재련을 하면 3티어 재료가 들어가요. 4티어가 나오고 계승을 하면 4티어 재료가 들어갑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7월 10일에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7월 10일에는 4티어가 나오는 날입니다. 7월 10일에 장비 계승하지 말고 잠깐 보고 다른 사람이 계승한 거 보고 어 야 4티어 상재 재료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하고 오피셜이 나오면 그거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싸게 먹히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00 몇 렙인데 1620 찍어야 되나요? 일단 이 1620이라는 레벨은 올 19강을 말하는 거예요. 4티어로 계승이 되는 레벨이고 4티어에 바로 진입해서 4티어 카던을 돌릴 수 있는 캐릭이고 그 캐릭은 카던에서 보석을 뽑아낼 수 있는 캐릭이에요. 4티어 재료와 함께 돈을 벌려고 찍는 캐릭입니다. 그러면 뽑아낼 돈이 들어가는 돈보다 많아야겠죠. 근데 뽑아낼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강화를 해서 1620을 만들어서 4티어 배럭으로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붙이면 1620을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만 골에서 30만 골 정도라면 한번 강화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할 거고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1620을 완화를 시켜줄 텐데 그 시점까지 제가 1620 캐릭으로 뽑아낼 돈이 아까 투입했던 20에서 30만 골 보다는 웃돌 것 같아서 저는 한 20에서 30만 골 정도면 강화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 캐릭이 1620이 안 되는 복귀 신규 유저시라면 악세는 웬만하면 지금껏 쓰되 보석은 9렙 정도까지는 사볼 만합니다. 그리고 강화는 당연히 계속 하시면 돼요. 어차피 티어 바뀌는 패치 7월 10일 있더라도 당장에 그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영향 없어요. 그냥 하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또 하나죠. 10레벨 멸하홍염 지금 다 팔아야 되나요? 이거 아니에요. 10레벨 멸하홍염은 지금 당장 쓰시다가 그냥 계승해서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 지금 이거를 파는 액션은 이제 뭐 그런 생각이시겠죠? 4티어 8렙 보석이 과연 지금 10레벨 보석하고 값어치가 똑같을 것인가? 당장에 4티어로 변환이 됐을 때 그 당일에 그 4티어 진입한 당일에 보석을 수급할 수 있는 거는 3티어에서 계승된 보석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3티어 보석 가격이 4티어 보석 가격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아주 한정적으로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하는 거지 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입 타이밍이나 매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초월하고 엘릭서. 초월하고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로아온에서 고지를 했다시피 소모비용을 반토막 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반토막 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기 초월도 그 초월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빌리티 스톤. 이거 그냥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쓰시던 거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던 어빌리티 스톤은 각인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활성화된 각인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서 돌 가격 보고 하셔도 됩니다. 각인서. 각인서는 일단 다 배우셔야 돼요. 뭐 본인이 원한 기습, 아드, 뭐 얘도 이거 4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4개는 배우셔야 돼요. 이 각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에 있는 이번 로아온 리뷰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각인이 좀 많이 비싼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전까지 각인서 시세를 계속 보시다가 조금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은 날 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7월 10일 패치가 들어가면은 이제 전설 각인 윗단계, 유물 각인이 나옵니다. 유물 각인이 나옴에 따라서 전설 각인의 획득처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설 각인은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지금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상 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이제 골드 써도 되나요? 써도 되죠. 언제? 아까 말했던 상급 재련 그리고 1620 초월하고 엘릭서 너프가 되면 이거에 한해서는 골드를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는 골드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골드가 쓰일 때가 정말 많아져요. 악세서리 연마 시스템 거기에 골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품질작 이거 지금 골드량 늘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소모되는 골드가 엄청나요. 지금 골드의 값어치는 지금이랑 그때랑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쓸 골드를 지금 모아두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다님 제가 여기서 강화를 조금만 더 하면 25강입니다. 이거 참아야 되나요? 어.. 심리적으로는 참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번에 아이템 강화 이펙트 도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거를 챙길 그런 낭만 아니면은 강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관련해서 이제 풀피해를 지금 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저도 예측이 아예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가변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최상급 오레아 융화 재료가 4티어 최상급 오레아 융화 재료로 교환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교환이 된다면 교환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두 번째 가변 요소는 지금 몇몇 생활에서만 가능하던 융화 재료 제작이 전 생활에서 다 가능하게 돼요. 이거는 리샬 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지금 턴다고 그거 큰 이득 볼 것도 아니긴 해요. 지금 상급 재료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탄탄하게 되고는 있는데 굳이 뭐 호다다닥 털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큐브. 큐브 입장권은 보석만 놓고 보면은 지금 터나 4티어가 나오자마자 터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전투 레벨이 풀립니다. 60에서 70으로. 근데 이 게임에서 큐브라는 컨텐츠는요. 지금 로스트아크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전투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 입장권은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 나는 실링을 미리 준비하고 가고 싶다. 뭐 이런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투 레벨이 확장됐을 때 그때 본인 캐릭터 레벨용으로 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서 일단은 많이 나오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거는 로아온에 나왔던 어떤 정보들을 기반해서 제 사견을 약간 첨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방향성을 좀 알려드린 영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세한 거는 곧 나올 리샤의 편지를 보고 한 번 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구빠!